Q.의 label?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리진화우 Q.의 label? 일단 최근에 검사했었던 MBTI는 아직까지 ENTJ로 나오고 있고요 음...성격은... 워낙 좀... 뭔가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추진력 있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Q. 타입에 있는 팬이 있나요? 저의 작은 비밀 어... 지금... 그 베스트 안에 셔츠를 안 입었습니다 Q. 타입에 있는 팬이 있나요? Q. 타입에 있는 팬이 있나요?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밥 먹고 집으로 가는 시간 Q. 타입에 있는 팬이 있나요? 우리 타이페이에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...합니다